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던 중에 페이스북에 가끔 선거 관련된 정보들을 올립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6월 1일 날 실시됐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있었던 선거죠. 그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역 가운데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광역시 시장 현재 홍준표 씨가 당선됐습니다마는 홍준표 시장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대구광역시에 관외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고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차이입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소 플러스 오에스 플러스 10% 마이너스 오에스 마이너스 11% 그리고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선거구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구광역시장으로 홍준표 씨가 당선됐지만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준표 달성군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관외사전투표자 수의 4.7%를 전산적으로 훔쳐가지고 민주당의 서재헌한테 넘겨준 겁니다. 플러스 40.6%죠. 달성군 같은 경우는 관외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5%만큼을 홍준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가지고 그거를 민주당의 서재헌한테 옮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씨는 대구광역시장이 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지만 참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시장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처음 치러진 공직선거에서도 대구광역시시장선거에서도 이렇게 우편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기가 찬 일이죠. 이게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시시장선거는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 달 전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2월 1일 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대구광역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간이 큰 것도 있지만 하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냥 물로 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화 치더라도 항상 사전투표를 조작할 것이다. 그거 메시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선거가 없어진 겁니다. 전산 장비를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그냥 조작을 하니까 유관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가 사선으로 잘린 위조 투표지가 한 장 두 장 발견되나 차원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 자체를 왕창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아주 과감하게 거의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한 거죠. 대구 광역시 시장선거입니다. 시장선거. 한 6개월 전에 실시대가 됐다. 대구에는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민주당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 조작범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홍준표 씨가 출마했던 대구 광역시에서 또 우편투표를 이렇게 많이 훔친 겁니다. 대구 광역시 시장선거에서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는 다 뭐죠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대구 살다가 외국에 나가서 제외국민투표만 하면 다 이재명이 광편이 되니까 이런 쓸데가 없는 소리를 하니까 에휴 자식들하고 그냥 고생 실근해라 왜 사람을 그렇게 믿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재명이 네 하랍이냐 네 아버지냐 이재명이 네 하랍이지 않고 네 아버지냐고 한심한 리사수니까 무슨 여자 모양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되지 정치인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맹신하고 그거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머리를 왜 달고 다닙니까 생각을 하고 판단을 잘 하라고 머리를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휴 집사람도 서시지만 정말 참 팬덤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난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다듬어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뭐 누구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지금 형편이란 것이 모든 득표수를 다 만든다는 겁니다 숫자를 뭘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나온 도둑놈이란 책이 딴 게 아니고 전산 조작을 가지고 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 그냥 규명한 책인 겁니다 실물 위조트 표지가 몇 장 발견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하고 비교할 데가 없는 겁니다 대구 시장 선거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여러분들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뭐죠 대구 광역시 시장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머리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라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뭡니까 권력을 지게 되면은 다음에 완전히 뭐죠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나라를 밀어넣을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내가 이걸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참 같은 나라에 나가주고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당하니까 지금 국힘당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여러분들 홍력을 치르고 있는데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강도 무너지고 영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새로 등장했는데 대구 광역시 시장 선거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영먹으라인 거죠 그렇게 조작의 여러분들 뭐죠 진두지휘를 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박찬진 씨는 뭐로 여러분 승진합니까 장관으로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뭐죠 이런 조작선거를 진두지휘한 게 포상을 받은 거죠 이거는 여러분 너무 익숙한 그림이겠지만 이거 홍준표씨 페이스북에 하나 여러분들 캡처해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표를 당했다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거 대구 시장 선거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다 이게 뭘 뜻합니까 뭐 조작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냐고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오늘 뭐 이런 그런 정보를 공부하면서 참 뭐 이렇게 선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덕질을 하니까 나라 팔아먹는 건 왜 못하겠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한말뿐이 아니고 고려왕조 고려말 조선조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주를대가 여러분들 출시하려고 하는 검문세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냥 조선을 먹었습니까 팔아넘긴 놈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